084-99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헬릭스미스입니다. 헬릭스미스의 테마는 건강기능식품 cdmo, 위탁개발생산, 유전자치료 면역항암제제약 슬래시 바이오홍암제이, 가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은, 는 동사는 1996년 서울대 학내 벤처로 설립되어 200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2019년 바이로매드에서 헬릭스미스로 사명변경함 플라스미드 DNA 플랫폼을 이용한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신약사업과 천연소재의 약료를 검증하는 천연물신약사업을 영위함 임상단계 파이프라인으로 DNA기술 기반의 BM202, 당뇨병성신경병증, 족북대양, 루게릭병, BM206, 유방암, 과제조합 단백질 기반의 BM501, 혈소판감소증, 이 있음, 기업개요대시 유전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신제품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1996년 11월 설립되었으며 바이오 및 천연물신약개발사업을 영위중임 대시 바이오의약품사업은 DNA치료제, 단백질치료제 등으로 나뉘며, 천연물의약품사업은 천연물신약과 건강기능식품사업부문으로 분류하여 영위중에 있음 대시 주요 바이오의약품사업부문에서 DNA를 기반으로 한 BM202가 당뇨병성 발대양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이 미국, 중국에서 진행 중에 있음 재무 대시의 연구용역 수주 증가에도 기술이전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프리바이오틱스, 아토라떼 등 건강기능식품의 급격한 매출 감소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감소 대시 유연가구조 저하에도 큰 폭의 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위 감소로 전년 대비 영업손실 규모 축소, 사체상환손실 증가에도 중단영업이익 발생으로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ADHD 치료후보물질 HS-106의 국내 특허취득, 고형암치료 카우티의 미국특허취득 등으로 성장동력 확보하며 매출 성장기대. 2022년 9월 5일 기준, 장마감, 헬릭스미스의 시가총액은 6,068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헬릭스미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7위입니다. 헬릭스미스의 상장주식수는 3,768만 9,326주입니다. 헬릭스미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헬릭스미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43.4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6.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35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984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3.7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27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2,98배 5,39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17억원, 마이너스 551억원, 마이너스 48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84억원, 마이너스 856억원, 마이너스 526억원입니다. 헬릭스미스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5번지 48%이고 유보율은 1,182.4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3.68이며 전일 대비해서 5.73-0.2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1.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4.45-1.8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의 2022년 9월 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6,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300원보다 2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2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헬릭스미스의 종가는 16,100원이며 주가가 헬릭스미스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의 종가는 16,100원이며 주가가 헬릭스미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헬릭스미스는 거래량 29만 1,370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85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4만 1,980주주, 키움증권에서 4만 980내주, 제2피모간에서 3만 7,940세주, 미래예세증권에서 3만 6,716조, 한국증권에서 2만 4,020세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만 1,110조, 미래예세증권에서 3만 6,285조, NH투자증권에서 2만 6,180조, 신한금융투자에서 2만 2,000세조, 한국증권에서 2만 4,9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9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187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주 헬릭스미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